4. 4. 굉장히. 굉장히 조바심이 좀 강하죠. 그렇죠. 그리고. 본인을 봤을 때 나쁜 말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.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생각을 하면 그 생각도로 미루고 나가는 사람이야. 누가 좋은 말을 하든 좋은 말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나쁜 말을 했다. 그러면 그 머리에 꽂혀서 깰 때까지.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사람.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사람. 만사가 귀찮다는 무슨 말을 표현을 하자면 옆에 친구랑 놀아도 오래 못 노는 성격. 또 누가 있어도 눈은 여기 있는데 몸은 저기가 있어.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렇죠. 그것은 이 마음이 요즘에는 세월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불안증이 많은 사람들.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 우울증 약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거 먹어요. 아니요. 안 먹는데도 그렇게 잘 견딘 거예요. 먹은 적이 없어요. 왜 이 말을 하냐면 본인은 우울증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. 네. 진전하면 우울증이 심하다고 나오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안 먹고 넘어갈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낫지. 내가 권출 수 있다면. 근데 사람들 말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. 네. 성격에.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신경 쓰여 있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신경 쓰여 있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신경 쓰여 있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신경 쓰여 있고 온통 신경이 온통 거기에 다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. 아 네. 나는 그냥 권인을 느꼈을 때 혼자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치자. 그러면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냥 집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. 우리도 일반인도 우리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또 엄마한테 안 보잖아도 하고 아버지한테 안 보잖아도 하고 그러잖아요. 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어. 맨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도 돼요. 그게 집안하고 사이가 진짜 워낙 안 좋아가지고. 왜 그 말을 하냐면 내 집안부터 이제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이제 본인 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. 근데 여기서부터 해소가 안 되면은 다른 것도 다 안 되거든 사실은. 그러니까 봐봐요. 내가 옆에 친구들 별로 없죠. 옆에 내가 밥 한 끼 먹을 사람 없죠. 옆에 내가 그 친구 붙잡고 울 사람 없죠. 내가 한 번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. 술 한잔 마셨어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나 어제 너무 힘들었어 친구야.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니 하고 이렇게 물을 사람이 없잖아. 그냥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서. 그냥 씻고 또 주어진 생활을 하고. 매일 반복되는 삶아. 꿀떡하잖아. 네.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젊음으로 살아갈까 이 세상. 아 그게 젊음으로. 응. 그래서 내가 우울증 약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. 어? 굉장히 웃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. 저분이 진짜 웃어서 무슨 웃는 건가 아니면 그냥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. 이 마음에서는. 마음이 그러거든. 내가 왜 살인 줄도 모르겠고. 재미없어서. 그냥 오늘 잘 갔다. 내일 시간 잘 갔다. 모레 잘 갔다. 이게 땡이라고 좀 보여. 아닌가. 그치. 내일이라는 단어가. 안 보여. 자기가 그렇게 안 산다는 뜻이 아니라. 아 나는 내일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. 언제 결혼을 해서. 어떻게 애기 낳고. 알콩 사라야 되겠지. 그런 미래에 내가 한 가닥 재미있잖아. 그거 내 머리에 잠시 잠깐.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. 내 머릿속에 재미라고 있어야 되는데. 그게 없어. 그래서 안타까워. 어? 이 사람은 오늘 어떻게 점을 잘 봐줘서 보내서. 이 사람이 재미난 세상을 살게끔 만들어주나. 응. 어렸을 때부터. 아닌데. 본인은 아닌데. 뭐가 그랬어. 뭐가 그랬어. 뭐가 그랬어. 뭐가 그랬어. 너무 질렸던 것 같아. 아닌가요. 네 맞아요. 그게 그냥. 뛰쳐나와 버린 것 같아. 아닌가요. 아유 맞아요. 그렇죠. 내가 그거는. 내가 안 한 것은 안 한 거니까 그녀들한테 좋을 그녀들의 말을 그렇게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재미없잖아. 이왕이면 까만색 잊지 마시고. 밝은색 입으셔서 입으셔서. 친구야 오늘 커피 한 잔 마시자. 안 그래. 내가 밥 살게 밥 한 번 먹자. 주위에 친구가 없으면 내가 친구 만들어 만들어 가는 것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잠깐만 벗어봐요. 이거 써요. 아 네. 굉장히 귀여워요. 굉장히 귀엽고. 머릿결 안 내려도 돼요. 그냥 머리 딱 까도 돼요. 굉장히 귀엽고.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. 아 서글서글하고 좋네. 이렇게 보이거든. 확인감이 너무 바닥인 것 같아. 아 제가 그거 좀. 학교 때부터 친구한테 한 세 번 정도 지통수 맞고. 그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일부 생김새를 좀 많이 몰아들은 게 있어가지고. 알았잖아 이쁘다고. 아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하도 몰아들어가지고. 그래서 그랬구나. 내가 봤을 때 이뻐. 그리고. 내 말. 잘 들어요. 세 번 뭐 세 번 당한 걸 뭘 당한 거야. 나는 백 번호도 넘게 당했어. 그래도 웃고 살잖아. 아니 그게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전다 은다 다. 내가 그니까. 누구 좋아라고 내가 이렇게 사냐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렇게 당한 근위들 보란 듯이 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. 아닌가. 네. 내 사주가 이렇게 나쁜 사주도 아니거든 사실. 사주록도 내가 사주가 이 사주인데. 네가 이렇게 갇혀있는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갇혀있거든. 그래서 내가 나도 조심스럽게 지금 노클을 두드리는 거야 당신한테. 괜찮게 이쁘게 생겼네. 괜찮아 나갈 수 있어. 넌 할 수 있어.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. 누구 좋아라고 그 갇혀있는 상처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. 아니잖아. 숨어있지 마. 나갔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나는 언제 돈 벌까요. 나는 언제 사람들하고 친해질까요. 나는 언제 뭘 할까요.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야. 응.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서 나는 이 그 지금 그런 마음만 곤친다며. 나는 2년 3년 있다가도 굉장히 괜찮아지게 보여. 네 말 틀렸어. 아니지.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저 사람한테 또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. 내가 저 사람한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할까. 내가 또 이 사람한테 뭐 당하면 어떻게 할까. 그거 벗어요. 그거 갖다가 딱 벗듯이 벗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. 그렇게 사세요. 파이팅 하시고요. 응. 지금 그게 목적이죠. 나는 어떻게 세상 밖에 나가야 되나. 응.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. 내가 봤을 때 오래오래 살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됐죠. 네 근데. 쓸데없는 소리는. 쓸데없는 소리는 이 귀로 들어서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.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리라는 거고. 그러니까 쓸데없는 왕따도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려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. 당신은 당신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. 이건 당신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됐어요. 알겠어요. 알겠어요.